저 손이 최고의 소수 희망 제가 판을 좀 바꾸고 싶거든 누구냐? 의뢰한 자가 자네를 쫓는 자들이 많아 왜 마을이 아편쟁이로 넘쳐나는지 알아? 원래는 안변 지역 검게들의 두목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아전으로 신분을 바꾸어 검게들을 피해서 조정하고 있어 난 지금까지 의뢰받은 일을 포기한 적이 없어 아저씨 살수죠 나쁜 사람도 집인은 살수 그런 살수는 없어 요즘 같은 세상에 사람 목숨을 못해지겠어 그러니까 그들도 죽어야지 살아! 조선 최고의 살수를 만났는데 이렇게 끝낼 수가 없지 사람들에게도 죽을냐고 있어 그것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개인적으로 아저씨는 possible 오늘의 편이에요 한국국토정보공사